미카입니다. 저는 자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희라라고 합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저랑 언니들은 일본 유학생인데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버스킹이라는 무대도 오늘이 처음이에요. 어, 많이 졸려요. 저희는 한국에서 아티스트가 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도 오늘도 많은 일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갓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에스파의 브락맘바를 준비했습니다.